형부랑 아빠, 엄마, 선물 사는 것도 너한테 하나하나 결제하고 받아야 돼? 누가 결제하래? 누가 결제하라냐고. 아니 차형. 그건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야. 차형, 무한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, 차형. 아니, 무슨 말이야. 아니, 무슨 말이야. 나도 조용해. 난 6시에 놓으면 밥을 안 먹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나 집에 갑시다. 아니, 무슨 카네이션 스테이크? 아이고, 집에 가서 그냥 김치찌개 해. 밥, 밥 이렇게 먹는 게 낫지. 저희는 그런 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. 아빠, 꿈 보세요. 길 밀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. 길 밀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. 그게 안 한 선물을 안 했을 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. 경미영씨가 말기는 스승의 날 선물에 얽힌 충격 시려가 공개됩니다. 망신만 당한 거예요. 그게 뭐니? 제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역시 금이다. 뭐 그런 말씀이셨는데. 여기가 아니고요. 희적 선물 한 번 보시고 제 얼굴 한 번 보시고.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부모님들이 바뀌시는 거예요. 이게 안 된다고요? 이게? 맞아 맞아. 해약보다 더 쓰면 너네들이나 먹어라. 정답 정답. 정답. 정답입니다. 네 직장인의 21.6%는 이날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. 아 이날 저희도 어 자기야 녹화 이날 하면 안 되나요? 어린이날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자 응답자의 48.8%는 이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. 죄송합니다. 어버이날입니다. 어버이날. 그리고 학부모의 79.3% 솔직히 이날 부담스러워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스승의 날이에요. 솔직하게. 자 자기야 출연자 490명이 뽑은 어버이날 바뀌시는 선물 베스트 3가 공개됩니다. 또 우리 전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죠. 우리 강미영씨가 밝기는 스승의 날 선물에 얽힌 충격 실화가 공개됩니다. 오늘 자기야를 처음 찾아주신 분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. 조금 늦으신다고 전화 연결 부탁하셨어요. 여보세요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기필입니다. 어머 바우스 바우스. 이번에 그 바우스가. 신곡. 반응이 너무 좋아서. 네네네. 너무너무 기쁩니다. 상대가 떨어졌으면 두 눈이 마주칠까요. 채 병사씨 병사 형? 뭐하는거야? 아니 제가 뭐하는거야?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병조 인강국사기 게임의 잘 어울리 perce겠어요. 보통 오픈림부터 이런 것도 시키세요. 팽글 콕사기. 이광교씨는 정말 똑같아요. 이광교씨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말고.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끝부분이 있잖아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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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, 치명성, 장인어른에게 반말한다. 아하 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장인을 뭔지 알았어요. 어떻게 해요? 이덕화씨 때문에. 아 이덕화씨 부인의 오빠니까. 아 그렇죠. 그렇죠. 어 형, 형 그래서. 아 제가 이제 이덕화씨랑 친하다 보니까 네. 이덕화씨 부인께서 조카 하나 있는데 형 볼라냐고. 어 이덕화씨 부인의 조카. 그렇지, 잘 봤으니까. 만나나 볼라냐고. 그래서 어느 행사 때 데리고 나올 테니까 봐라. 그래서 봤어요. 딱 보는 순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예요? 아니예요? 그래서 만났어요. 그래서 딱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유, 왜 착하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가끔 만났어요. 네. 몇 살 차이는? 한 십 년 돼요. 아, 십 년 차이구나.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다가 네. 한 7, 8개월 되는 때 그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어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. 저 혹시 해장국 끓일 줄 아니? 아, 뭐 콩나물 이런 건 끓일 줄 알아요. 콩나물? 그러더라고요. 집에 가면 자식이 밥하고 국하고 차로 다 주더라고요. 고맙기도 하고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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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